이 부분은 비밀로 했지 해적군주의 절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이게 강력하다는 것만 알지 왜 강력한지 몰랐던 거야 하나만 깨서 열어봐 손가락뼈나 오래된 머리카락들이 있을 거야 강력한 물건이지 냄새는 고약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동안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네가 갖고 싶어 할 것 같더라고 음... 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하고 불길한 물건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로 에리스몬이지 그럼 선물인가? 뭐... 그래 선물이라고 생각해 달라 아가씨 마음은 고맙지만 사양하지 이게 뭔지 이미 알고 있잖아 이 선물은 그저 수집하기 위한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뭐지?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직접 확인해봐라 이건 성유물함이다 거대한 힘을 지닌 물체진 그 껍질 바로 아래에서 어둠이 움직이고 있다 느껴지나? 그게 분출되고 흐르고 감싼다 오오오오 난 네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좋더라 난 네가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좋던데 한글자막 by 한효정